네, 맥주 수업을 하세요. 먼저 해놔요? 해놔요. 해놔요. 여기까지 해놔요. 여기까지 해놔요. 여기 안 가요? 네, 네, 네. 여기에서 감이 들어가 있어요. 사이즈 잘 맞춰보세요. 아무 정도 안 가져간다. 여기서 드세요, 아니면? 네, 먹고 갈 거예요. 네. 가위에서 사라지지. 잠시만 다시. 그 니스 마을이. 여기 늦은 안 돼서. 이렇게 하고싶어. 놓고 가. 지금. 어떻게 먹어볼까요? 이제 그렇게 먹으시면 있어요. 이제 바로 보존, 알겠습니다. 그럼, 살짝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